잠시만요. 쿨사임 좀 기다릴게요. 50% 여기가 아마 이 앞에 엄폐할 수 있는 거 있기는 한데 위로 빠져서 아마 싸워야 될 거예요. 애들 끌고 와가지고. 오케이. 저는 레디. 원이 오픈. 총 쏴가지고 애들 끌고 와서 뒤에서 싸우시죠. 그냥 여기서 잡을? 여기 저격 있어요. 오. 오. 아 내려왔어 링크 80% 이게 저 여기 힐러부터 잡아요 힐러부터 잡아요 힐러부터 잡아요 힐러부터 잡아요 힐러부터 잡아요 오른쪽에도 해야 되겠네 착관 아니야 착관 컷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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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1 거닥 컷 됐다 1,2,1 너블림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넘어갔어 긴장하는데 해킹 해킹 서래 해킹 서래 서래 누울거에요 1차 1차 1차부터 멀쩍 컷 컷 월컷? 보장 못하 스루타면, 스루타면 스루타면, 스루타면 아이고, 도망간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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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계속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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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소리 소리 와 힘들다 보호상자 어딨었지? 안쪽에 있나? 아 여깄다 와 다들 줄 서서 지금 꼬리꼬리 한 명씩 끌어오시죠 다들 그냥 여기서 앞에 저격 그니까 앞에 저격 있는데 저격부터 저격부터 왜 이렇게 많아 끝 한 병 둘에 아니 셋 두 병 셋 저격 둘 이거 애들 끌고 오죠?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기어오세요 기어오세요 아예 사망 뒤로뒤로뒤로 빠져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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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빠져서 여기 여기서 아예 사망 올 때까지 기다려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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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천천히 저격 오고 있고 천천히 가요 천천히 천천히 왔어야 돼 저 노리고 있는 거 한 명 떨어졌고 조심 저 계단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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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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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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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안 돼 안 돼 안 돼 천천히 폭 폭 폭 폭 폭 폭 폭 천천히 앞에 쓰던 거 핀 icus 천천히 백스 선생님 넌 너무 앞으로 들어가진 마요 어 애들 리제 밑에 리제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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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빠져요 뒤로 착권 와요 착권 옵니다 옵니다 준비 방패 하나에 술탄 셋 고병 넷 네 리젠 리젠 지금 꼼수로 깨고 있어 어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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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는데... 벨브 벨브... 벨브... 벨브 벨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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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격둘 컷 왼쪽에 한마